포항 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한 구무천 수은 오염 확산 문제와 관련해 포항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물질 차단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포항시는 구무천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형산강 본류 오염을 차단하고 활성탄을 살포하는 한편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범위와 깊이 오염 면적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이번 달 안에 긴급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수은 오염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2일 5개월 만에 열고 수은 오염 현황과 대책에 대해 협의하기로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.